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그룹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 구문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 동작을 변경하여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위해 엔서블 플레이북에서도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그룹 변수, 호스트 변수, 플레이 변수, 추가 변수, 작업 변수가 있습니다. 엔서블이 설치된 엔서블 서버에 접속하고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접근합니다. VI와 같은 에디터를 이용해 인벤토리 파일을 엽니다. 먼저 그룹 변수는 인벤토리에 정의된 호스트 그룹에 적용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룹 변수는 인벤토리에 선언해야 하고, 선언하고자 하는 그룹명과 함께 다음 문자열을 추가해 변수를 선언합니다. 해당 인벤토리에서는 올그룹에는 웹그룹과 DB그룹이, 웹그룹에는 다음 호스트가 포함되며, DB그룹에는 다음 호스트가 포함됩니다. 그룹 변수에 있는 유저 변수는 보안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포함하기 위해 CreateUserYAM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서블에서 시스템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해 엔서블 빌트인 유저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선언한 유저라는 변수를 겹중괄호 사이에 넣어주면 해당 변수를 플레이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겹중괄호와 변수명 사이는 항상 한 칸씩 띄워주어야 합니다.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의 신텍스 체크 옵션을 추가한 후 실행하고자 하는 플레이북 파일명을 입력하여 문법 체크를 수행합니다. 문법 체크 후 생성한 플레이북을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와 함께 실행합니다. 태스크명으로 변수를 사용한 부분에 해당 변수인 값인 보안 프로젝트라는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호스트에 접근하여 보안 프로젝트라는 사용자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생성하면 홈 디렉터리 아래에 해당 사용자명으로 디렉터리가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transformations 크고 Ф misunderstood เปыч males symbolic source receive provided 사용 them ρο slides every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